제가 얘들이 처음으로 맞춰가지고 저한테 깜짝 놀러 보내주는 곡이에요. 제가 그날 그런 얘기 했어요. 오늘 얘들이 그래서 아까 보고 있는 곡을 보여줬는데 제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곡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곡에 상당히 애착이 많은데 얘들은 시시하다고 아찔하고 그래요. 제가 이 곡을 강조를 시켜가지고 사랑합니다. 그게 굉장히 재미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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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